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8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신탁부동산의 사회행위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6월 10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7-254891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사회행위 취소사건인데 원고는 건설하청업자였습니다. 하청업자인데 피고는 신탁부동산의 매수인이었고 내용 한번 보시죠. 원고는 유동개발의 신축건물을 하도급 공사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유동개발에 대해서 공사대금 체크를 갖고 있었죠. 유동개발은 신축건물을 건설하면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신탁을 합니다. 아시아 신탁에 신탁을 하고 보통 신탁계약을 하면 1순위 수익자가 공사대금을 빌려준 사람, 대주라고 하죠. 은행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금융단입니다. 그런 사람들이 1순위 수익자가 되고요. 2순위 수익자들은 공사대금 업자로 해준 겁니다. 공사대금을 먼저 받아가야 되니까. 그래서 그 대금을 받아가고. 3순위가 유동개발이죠. 개발시행사. 그리고 나서 이 신탁계약성에 신탁의 종료는 위탁자, 수탁자, 우선수익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. 이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. 그런데 이 유동개발이 공사업위를 지급을 못하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이 공사대금을 못하니까 원고에게 건물의 매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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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 호수를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넘겨줌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유동개발이 우선수익자 동의 없이, 그러니까 이런 수익자들, 이런 원고, 특히 원고죠. 원고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해버리고 이거를 피고한테 매도해버립니다. 매도해버리니까 원고는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신탁부동산에 넘어갔죠. 넘어가니까 신탁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면 매매,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유동과에 넘어오게 됩니다. 넘어온 상태에서 유동개발이 다시 피고한테 넘겨줬다. 이러니 유동개발이 피고에 넘겨준 것, 이 넘겨준 것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인 사행이 된다라고 해서 한 거죠. 문제는 뭐냐면, 이 채무자, 그러니까 유동개발이 이렇게 신탁부동산을 처분했는데 사용이 되느냐, 이게 문제인데,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, 이때 유동개발의 시주 건물이 이미 1차 수익, 차주,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의 채권보다 건물 가격이 낮았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물을 싸그리 팔아도 돈 빌려준 사람 돈 남겨주고 나면 실은 남는 게 없는 거죠. 그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.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, 이 채무자의 신탁부동산, 이 맡겨놓은 부동산의 가액이 우선 이 가액보다 우선 수익권, 지금 대주에 아까 돈 빌려준 사람의 수익권보다 건물의 가격이 낮으면 사실상 이 건물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아니다. 채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라는 거죠. 애초에 이 수익권보동산을 채무자, 유동개발에 처분한다 하더라도, 유동개발에 갚을 수 있는 재산에 애초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. 따라서 일시적으로 명의만 유동개발에 넘어갔다 하더라도, 넘어가서 다시 피고한테 넘어갔다 하더라도, 그거는 사행위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. 사행위가 되냐 안 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일단 되고 나면 악의 추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뒤집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은 애초에 적극재산이 안 되기때문에 사행위가 안 된다는 거죠. 이 판례는 채무자가 신탁부동산에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특히 이게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을 해서 하면서 이걸 하는 거죠. 통상적으로는 빌려준 돈보다 건물가액이 높습니다. 건물이 높기 때문에 남는 게 있죠. 그러니까 이건 적극재산에 들어갑니다. 그래서 대부분은 뭐라고 설명하냐면, 신탁이 종료됐을 때를 예상을 해서, 예를 들어서 건물이 다 완성됐다. 완성된 분양가액이 되면 어느 정도, 일정 정도 지나면 신탁이 종료되겠죠. 그때를 기준으로 건물가액에서 우선 수익권을 뺀 나머지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. 그 금액을 현 시점으로 현가 계산을 하면, 그러니까 이렇게 이자율 상대로 쭉쭉 깎는 거죠. 왜냐하면 그 돈이 남으면 그게 적극재산이 된다는 거죠. 그런데 그것이 0이고,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된다면, 애초에 이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아니기 때문에, 이걸 설령 채무자가 신탁을 해지해서, 첨을 했다 하더라도 화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유동개발의 영의로 등기가 회복됐다 해서, 일시 회복됐다가 다시 첨을 했다 하더라도, 적극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행이 안 된다. 그래서 원고가 패소된 판건입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